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인이 취임사에도 다 약속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촛불혁명을 통해서 집권을 했고 또 운동권 반독제 민주화 투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서 진짜 민주주의가 활짝 꽃을 필 것이다 이렇게 다 예상을 했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같은데 여기저기서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론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모순된 얘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북한 국호가 뭡니까 그것도 물론 조선 민주주의 인명공화국입니다 그건 민주주의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콩고 이런 데 있잖아요 아프리카 전부 다 민주주의 무슨 공화국이에요 그건 민주주의라고 그럽니까 북한 보고 민주주의 한다고 그럽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국호에 없는 거지만 없지만 헌법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 60항쟁이라든가 쭉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발달해 온 것이 사실이고 정치적 자유가 확대된 것이 사실인데 이 정권 들어와서 엊그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지금 선출된 권력에서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있다 언론마저 장악해서 권력이 법 위에서 서서 국민을 지배하고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딱 규정을 했더라고요 말씀대로 군사독재 이후에 민주주의가 신장됐다 그건 뭐냐 그때 민주주의 신장이란 뭐냐 하면 어떤 집권자나 가진 자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아니고 많은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정운영이 된다는 걸 민주주의라 그래요 그렇죠 나름은 제도야 우리나라도 상권분립 다 돼 있다고 그러고 뭐 그 헌법상 제도야 전부 다 민주주의죠 그렇지만 그 군사정권시대 때 그 민주주의가 실현이 안 된 거예요 법에는 다 돼 있지만 북한도 북한 헌법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인민들의 어떤 뜻이 뜻으로 통치한다고 그렇지만 김정은 한 사람의 뜻으로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나라도 그 민주주의가 만에 신장되어 왔다 그러면 국민의 뜻이 반영된 이런 정치가 계속 이제 점점점점 되어왔다 이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에서는 국민의 뜻은 전혀 배제되고 자기를 지지한 소수 한 40% 되나요 이 사람들 뜻을 갖다가 민주주의라고 지금 포장하는 거예요 국민의 뜻이라고 국민의 뜻이라고 국민의 뜻이라고 그거는 지지층의 뜻이라고 해야지 맞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뭐 붕당정치라 그래야 되나요 한 자기 일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정치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신장시켰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 말한 대로 언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주권자는 피치자가 되는 거예요 선거가 끝나는 순간에 선거 때만 잠시 동안 주권자가 되고 주권자 주인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국민 60%가 원전 반대하고 뭐 반대하고 해도 이거는 전혀 국정에 반영이 안 돼요 40%가 다 원전 편지 찬성한지 모르지만 그 사람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몇 번 토마스 제퍼스님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말 그게 뭐냐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요 언론이 민주주의의 기능을 대행해 주는 거예요 언론에서 이 정권에 반영 안 되는 국민의 뜻을 언론이 반영해 주거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정권을 견제하고 우리 국민의 지금 촛불에 촛불 안 든 사람의 뜻을 반영해 준 이런 정치가 되도록 해주는 게 언론인데 언론도 지금 통제될 뿐만 아니라 언론에 나더라도 가짜뉴스라고 폄하해 버리고 그 다음 그거는 잘못된 거다 우리 진정한 뜻을 몰라서 그런 거다 요새 부동산 정책 특히 많이 그러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타난 민의를 그게 좋아요 자기들 말대로 소수의 견해고 하더라도 있죠 그걸 존중해 주는 자세를 보이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 맞지만은 다수결이라고 해서 옳은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게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이 틀릴 때도 많아요 그걸 우리가 중우정치라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뜻은 100명이 모여도 한 사람의 현명한 철인 철학자의 의견보다 더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의 원칙 그거는 국정을 이끌는 어쩔 수는 없어요 다수결을 안 하면 맨날 싸움만 하다가 끝나니까 다수결을 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주라는 게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다수결이라는 이름의 독재예요 어떻게 보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독재라는 게 뭐냐 하면 집권자 또는 다수라는 거 그 프로레테리아 독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부르조아는 항상 사악하니까 이 프로레테리아가 단합해가지고 이 사람들 뜻대로 해가지고 부르조아지를 다시는 재산을 형성하거나 이 프로레테리아를 압박 못하게 전부 제거해야 한다는 게 프로레테리아 독재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다수니까 그런데 그 프로레테리아 독재를 우리가 민주주의라 하는 우리 특히 적어도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이걸 보면 178석 그다음 다수의 다수도 아니죠 사실은 40%의 뜻이니까 나머지 60% 가만히 있거라 그런데 이걸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칭한 자체가 부끄러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할 걸로 많은 사람이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유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 왕권 시대에도 지금 민주주의 언론가 태이지 못하면 유언비어라든가 벽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마 여권에서는 그러는 모양이에요 이제 검찰개혁이 추미애를 앞장 세워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제 언론개혁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언론이라는 상황이 전부 친문 언론이지 무슨 비판 언론이 지금 존재하지도 거의 않아요 뭐 한두 개 언론 이것까지도 아까 말씀하신 가짜뉴스 이런 거 처벌법 만들고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해 가지고 아예 이제 재갈 정도 물리는 게 아니라 꼬매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을 못 하도록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나마 이런 유튜브 이런 쪽에서 몇몇 분들이 나름대로 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유튜브에 대해서도 지금 방통해서 열심히 보고 있고 또 뭐 국세청까지도 혹시 뭐 세금 이런 것 건수 잡을 거 없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소문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최근에 이런 진인 조은산 씨의 씨 뭐 7조라든가 영남 만인소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왔어요 결국은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지금 언론이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이런 거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대로 글을 못 쓰니까 이게 청원 게시방에 오르니까 국민들이 지금 거의 씨뚜롬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읽어보셨죠 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유명한 동화 있잖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게 언론을 막을 때 어떤 폐해가 생기냐를 동화로 설명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풍선효과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데 풍선에 한쪽을 찌르면 딴 쪽이 볼록하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항상 말은 막 그럴듯하게 해요 어떤 대통령의 통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언론도 협조해야 되고 국회도 협조해야 되고 전부 다 협조해야 돼 감사원도 협조해야 되고 검찰도 협조해야 되고 검찰이 협조 안 하니까 추미애 들어가서 검찰개혁하고 감사원이 원전 그 이야기 하니까 최재형 물러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정권은 상권분립에 아까 우리 민주주의 이야기 했지만 민주주의 상권분립을 한 이유가 한쪽이 잘못할 때 다른 기구가 견제하라고 상권분립 체크 앤 밸런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런데 이 정권은 있죠 민주주의 개념에서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시위하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선정선동술은 많이 한 것 네 상권 필요 없다 상권 나머지 이권도 행정권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권에 전부 협조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완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권에 완전할 수 없으면 전부 다 비판해주고 바르게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듣기 싫다는 거죠 듣기 싫고 우리가 이해찬 총리는 20년인가 이상 집권해야지 지금 그게 된다고 이야기했던데 그 정도로 그 생각까지 있으니까 지금 이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는 게 자기들한테 편하다 유리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딱 붙여가지고 아예 야당이고 그냥 야당이라는 명목만 있고 언론도 있기는 있대 뭐 그냥 딸랑이 언론 나팔스 언론 없으면 인권 언론의 자유가 제한된 국가 이런 데 순위에 오를까 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은 있죠 북한도 사실 반체제 운동이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워낙 강력한 통제 국가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언론도 없고 하니까 이게 사람을 누를 때 있죠 너무 누르면 우리 궁한지는 고양이도 문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은 그보다 훨씬 영적인 존대인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제가 우리 고 교수님 많이는 이청덕심 이런 거 많이 써놓으셨는데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때 마음을 얹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기 말을 갖다가 표현할 수 없고 표현하더라도 아무도 콧방귀도 안 낄 때 어떤 그 마음에 한이 자꾸 쌓입니다 원한이 쌓이고 이게 처음에는 표출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점잖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정치라는 게 있죠 정치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국민들한테 한을 안 만들어주는 게 정말 좋은 정치라 생각하거든요 국민들한테 내가 옳다고 임금이 옳다고 대통령이 옳다고 하면서 자꾸 반대파한테 한을 쌓이게 하면 이건 정말 좋은 정치가 아닙니다 자기 편한테는 칭찬 들을지 몰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한테도 내가 그 사람이 한을 쌓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게 한이라는 게 어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요소지만 이걸 갖다가 잘 분출시킬 수 있는 그 한을 적절히 분출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 정치다 그리고 그게 왕조시대 이야기 명군이 성군이다 하는 게 들어보셨잖아요 성군들은 있죠 국민들 백성들의 어떤 가슴 아픈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한을 잘 풀어준 임금들이었어요 그걸 억지로 힘으로 누른 사람들의 연상군 이런 광해군식으로 또 반정해서 축출되고 하듯이 물론 현대사회에 그런 임금이란이 좀 옳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까 유튜브도 지금 통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 유튜브 언론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튜브 있죠 취재권이 없어요 일단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대부분 판례가 작년에 2018년에 나왔어요 그 조그만 시민 방송국인데 이거는 달리 취급해라 유튜브 그럼 이거는 유튜브가 아니라 방송국은 취재권도 없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승만을 갖다가 무슨 아직 욕하고 박정일이 욕한 그 어떤 방송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송위에서 그 사람한테 그 방송국에 무슨 방송국 무슨 처분을 내렸어 그러니까 그게 소송까지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거는 정식 언론도 아니고 어떤 국민에 대한 영역이 공중판법하고 다르고 그 다음 취재권이 다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좀 가슴 넓게 들으라는 게 그 판결의 취지였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 정권 사람들은 유튜브까지도 내 마음이 안 드는 말을 한 건 난 참지 못하겠다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이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걸 막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한은 분명히 다른 통로로 터져 나온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마음먹지 않았겠습니까 초심이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언론에 대해서 딴 거는 차차차차 하더라도 언론에 대해서만이라도 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 눈치 안 보고 집권 여당 눈치 안 보고 권력의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만들어줘야지 진짜 20년을 집권하든 200년을 하든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막는 거는 땜에 있죠 우리 네덜란드의 소년 하나 있잖아요 피터 소년인가 그 조그만 구멍 하나가 동화라고 그러죠 사실은 실화가 아니고 하여튼 동학은 구멍 하나가 그 댐을 무너뜨려서 국가 전체를 물바다로 만드는 그건 재앙이라는 거죠 그런 걸 항상 명심하고 그러니까 이 언론에 대해서 있죠 너무 고가워하지 마라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 변호사님이 언론인 출신 저보다도 더 언론에 대한 깊은 조회를 가지고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없고요 조회는 없습니다 을 가지고 이 정부에 대해서 충고의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당국자들이 저희 유튜브 방송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꼭 문재인 대통령 방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듣기 싫어도 듣는 게 약입니다 왜 몸에 좋은 약을 쓰다고 그랬잖아요 다 잘 때라고 하는 얘기 그렇죠 그래야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편안하게 됩니다 아니요 고 교수님 문 대통령이 잘못되면 우리도 생활이 불편해져 흔들어집니다 지금 최근에 실정이 거듭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그냥 완전히 전설가운 오르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여문호사님 나오셔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시국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음 주에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